언제부터 그랬던 건가요 상처투성이에 옷을 입고 여린 어깨 위로 힘겨울 만큼 금짓막한 짐을 지고서 우연히 내 앞에 다가온 날 서로의 작은 꿈을 얘기하면 조심스레 서로 마주 보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나요 이제 함께 걸어요 조금은 어색하겠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에요 무거운 짐들 같이 들어줄게요 내 손을 꼭 잡아요 그리고 서로를 믿어요 그 누가 뭐라 해도 걱정 말아요 우리의 길을 가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죠 그래서 걱정되는 것도 많죠 하지만 서로를 알아갈 일이 너무나도 기다려져요 이제 함께 걸어요 조금은 어색하겠지만 이제 혼자 가 아니에요 무거운 짐들 같이 들어줄게요 내 손을 꼭 잡아요 그리고 서로를 믿어요 그리고 서로를 믿어요 거기 남겨질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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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뭐라 해도 걱정 말아요 몇 개의 말 해봐요 살 조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같이 들어줄게요 내 손을 꼭 잡아요 마음껏 높이 날아올라 유난히 반짝이는 저 별을 향해 함께 날아가요 우리를 버리고 여유롭게 커피 한잔 먹은 대신자들 저기 있습니다 우리는 16호스의 그 수열이고 어떻게 여기다 여기다 여기 산식으로 왔는 거야? 지금 산지에 덜 날 op 하하하 예아 이것은 그렇죠 여러분 웃 ensures 그 편 벨 하사 Ms 이러omed